오늘의 대중과 가장 가까운 기상으로 이번에는 최고의 음악을 썼고 나연아의 기회를 지난해 음악을 전부 다 흔하지 않아서 최고의 음악을 우리에게 좀 한 번 해드렸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네, 우리 미씨가 그렇게 전달할 때 좋은 한 번 들어봅시다 너무너무 기분 좋죠 저희는 거기서에 직접 설명해주는 분들에게 이 영화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, 그리고 저희 치즈베이곡 도와주신 많은 뮤지상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음악 사회의실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희 아메라 컬처 식구들 그리고 음악 강료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가족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올해도 열심히 좋은 음악 만들려고 노력해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OST부분을 축하합니다 김혜태씨 김혜태입니다 네 장갑부분과 두 번째는 OST부분입니다 네, 드라마가 좋은건지 노래가 좋은건지 까지만큼 올해 조금 가지않고 OST가 많았죠? 네 자, 발표하겠습니다 네, 발표하겠습니다 네, 발표하겠습니다 제23회 하이완 서울 가요대상 OST부분 수상자는요? 네 더원 축하합니다 네, 더원 더원은 드라마 오빛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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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인기드라마를 받았던 OST부분이 수연했다고 하는데요 더원씨가 사랑에 영감을 나눴습니다 더원씨 다시 한 번 축하해 드리구요 수상소감 물어볼까요? 수상소감 오늘 저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여러분 같이 고생하는 저희 스마트19들 정경호 대표이사 및 직원들한테 응원을 드리구요 판매해주신 저에게도 그리고 진행해주신 저에게도 함께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, 다시 한 번 좋은 미래를 활용해 정말 큰 속임의 의미를 주시는 거라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